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시황 클로징벨 라이브 허준이구요 네 저는 박재형입니다 PD가 자기 주식 떨어졌다고 한강 쪽으로 걸어가는 걸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방송을 시작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들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기관을 대표해서 박재형 시장님께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지금 오늘 힘들어 죽겠다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제 받은 월급이 다 사라졌어 어떻게 어저께 월급 받았는데 사라졌다고요? 어제 월급은 어저께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이 카드를 써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지금 주식시장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저께 급락할 때 월급보다 더 많이 나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일을 하면 뭐 하나 아니 근데 안돼요 그거 진짜로 우리 전문가분께서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우리가 현금 채고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현금 채굴 옛날에는 코인 채굴을 했었는데 이제는 현금 채굴 코인 입에도 올리지 마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소름 돋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뭐 사과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오르는데 이유가 없었잖아요 어저께인가 어제 왔었죠 그죠? 그럼 오늘은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막 제목에 제가 반도체라고 써놨다가 또 시작하기도 좀 욕을 엄청 먹어가지고 저도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무서웠던 건 또 처음이네요 방송 아 좀 막 그 댓글에 맞아 죽을까봐 아 욕을 먹는 거는 화가 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도체 걸었으면 욕먹을만 하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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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없이 이유 가져왔어요 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욕은 박채영한테 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세요 맨날 자기 혼자 힘든 척 하면서 욕은 나 혼자 먹게 만들어요 그래야 프로지 아 그렇구나 이래서 방송 잘한다 그래야 프로지 아 내가 요새 힘들어 죽겠네 근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장일수록 마음을 일단 평온하게 가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진지한 남자 이종일 차장님과 유수당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원래 내가 아직 시장 몇 포인트 빠졌다 그것도 안 했는데 반도체 준비하고 있어요 반도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쓰리 패널로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어차피 패널분들이 다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죠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시죠 코스약이 4%가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단 시장이 솔직히 오늘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멘탈이 조금 나가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어저께 반등이 좀 나올까 생각을 했고 저는 오늘 내일까지는 연속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든 안 하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박만 해준다라면 우리나라가 어저께 못 올라갔던 부분들을 오늘 더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일단은 오늘 많이 하락한 쪽을 본다라면 일단 뭐 기아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장을 방어해줬던 게 2차전지 쪽이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권들이 대거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을 억눌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오히려 반도체는 막판에 밀린 것이지 장중에는 삼성전자가 계속 보악관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아침에 플러스였죠 그렇죠 그리고 은행주들이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은행주들이 평균 3에서 4%대를 이미 오전부터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오늘 개장하자마자 선물시장에서 급락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에너지 상사 약간 에너지 관련된 종목권들이 좀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철강도 원자재 관련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방어하는 섹터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소형주, 정기전자 부품주들 대거 급락세가 나왔고 어저께 많이 올라왔던 게임주들도 오늘 어저께 오른 것만큼 하락을 했죠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그저께 10% 하락하고 어저께 10% 오르고 오늘 다시 9%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주도 있다 보니까 더 빠진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계산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코스악이 막판으로 갈수록 좀 투매가 나오면서 4% 정도 하락을 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부 개별 종목권들 약간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원숭이 두창 우리나라도 왔다면서요 네 그리고 아니면 사료 관련된 종목권들이 몇 개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올랐다고 말하기는 조금 민망할 정도의 하락이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은행주는 방어주잖아요 나쁠 이유가 없었고 예를 들어 유가가 급락해서 정유주가 폭락했다 이해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카카오가 오마무스뱅가 게임을 냈으니까 급등락하는 거 이해해요 그러면 유가가 빠졌으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에는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월요일에도 약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약간 있었는데 뉘앙스가 뭐냐면 유가의 급락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원유가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터키라든지 약간 우방국가로 수출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분산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내려간 거라면 시장은 땡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계속 찜찜한 게 뭐냐면 지금 유값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원자재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을 경기침체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은행주가 특히 하락을 많이 한 것은 경기침체에 있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은행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일부 시장에서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일부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반영이 만약에 됐다고 치면 만약에 이게 반영이 돼서 경기침체가 반영이 돼서 지금 이 시장에 이문양 이퀄이라고 친다면 제가 들었던 거의 모든 전문가는 다 틀린 거예요 절대 6개월 이내에는 경기침체 때문에 뭐 이런 거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아주 짧게고 보통으로 봐도 1년 이내에는 경기침체 안 온다 이 이론이 어디서 들으시는 얘기예요? 장당이 금리 역전? 장당이 금리 역전 했을 때 그때 당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경기침체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 초 빠르면 내년 초 내년 여름 이후에 올 수 있겠지만 주시장은 먼저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경기침체가 왔다라고 해서 시장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엄밀히 따지면은 미국 증시가 1월 달에 급락이 나온 거는 금리를 인상해서 하락한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이건 무조건 금리 인상 각인데? 라는 것 때문에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침체 이슈 자체는 아직 시장이 제가 2주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장에 반영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면 진짜 시장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을 수 있죠 진짜 주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도 항상 초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따지면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점은 이미 몇 개월 전이거든요 그럼 그때 경기침체를 올 것 같으니까 선반영 되면 주식이 떨어질 테니까 지금은 싹 팔아야 돼! 라는 의견을 내시고 이거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중간에 반등이 올 거야 왜냐? 경기침체는 하짐 걸었거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반영인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영되는 시점인 건지가 시장은 생물이라고 해서 조국 때 조금 더 조국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관성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을 때 또 그냥 안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더 하락을 투매를 만들려고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구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경제에 대한 어떤 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어떤 경제라는 시스템이 파괴되려고 하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어항이 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어떤 우려감 그러니까 최근에는 펀드멘탈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센티멘탈 이런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정유주하고 은행주들의 어떤 하락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분명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요인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 우리 서민들 어려우니까 속도 조절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감위원장하고 또 여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20일 날 불러 모아서 일단 한 번 촉대를 깠어요 은행장들 야 요새 횡령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 내부 통제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은행이 돈 너무 많이 거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려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자 우리 이제 이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은행들 보면은 근데 미국의 한 두 배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대 마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니들 그러니까 조금 서민도 어려우는데 대출금리를 좀 늦게 올려라 뭐 이제는 어떤 그런 것들과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늘 낙복을 좀 확대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행들은 예대 마진 그거 아니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뭐 맞을만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만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금리 낮추고 오를 때는 야 이거 금리 올라가면 굉장히 이거 좀 예대 마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은행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선반영에서 올리겠다 이 시차가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은행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시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은행주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진짜 요즘에 은행 우리나라뿐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과거랑 지금하고 다른 점은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시중금리가 먼저 뒤따라서 움직였는데 엄밀에 따지면 지금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6%대예요 근데 미국 금리는 엄밀에 따지면 지금 1.75% 기준금리 기준금리 1.75%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기준을 타져도 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지금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은행들한테 말을 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 할 말은 하고 있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횡령은 진짜로 모두에게 안 좋은 거니까 간단하잖아요 횡령한 사람은 횡령한 사람하고 횡령한 돈 쓴 사람 전부 다 무기징역으로 넣어버리면 되죠 아니 간단한 거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아 그렇죠 금액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갈수록 이렇게 늘 뒤펙유회들을 받고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건 제가 검사가 아니라 저쪽에 여의도공원 건너가면 그거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국회요? 거기서 얘기를 해야 돼 거기 가서 저희는 어떻게 힘이 없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진짜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면서 사실 횡령 사건은 작년에 특히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로 좀 확실히 좀 뭔가를 제도에서 막을 수 있는 거 막아주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어떤 시장의 신뢰를 깨먹는 게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죠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죠 물론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긴 한다 이건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이 자꾸 발생을 하면 국내 투자자들도 믿지를 못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투자자들이 과연 한국 시장을 믿겠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뭐 지배구조의 문제 ESG에 이런 것까지 연결되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한국 시장을 떠나가는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나온 게 뭐냐면 계속 논란이 됐었던 지주사 분할 자회사 분할 이슈, 물적 분할 이런 거 그리고 또 대주주 매각, 매각하는 것도 갑자기 공지 때리잖아요 오늘 매각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많이 못 미치고 있죠 제가 틀린 얘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한 개인 투자자로서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할 수는 있는 거니까 아무튼 뭐 정말 속상한 와중에 혹시 뭐 우리가 그래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요 정보 준비하신 거 있으면 시작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뭐 내부적인 거는 외부적인 거는 외국인들의 어떤 의존도가 우리 시장은 그래도 가장 높지 않습니까 아까 뭐 연기금이 왜 역할을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그냥 뭐 들어와 그러면 들어왔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연기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문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상당히 많이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상당폭 많은 매도가 나오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외적으로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또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왜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이만큼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그런 불만들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한국 전쟁 났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비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가상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용 장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CFD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얽히면서 그러한 어떤 매물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신용 장구 비율이 한 36% 정도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조 정도를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털린 건 아닙니다 연초에 한 22조 정도 됐었는데 20조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최근에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일까지 한 2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루에 4천억씩 출해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신용 장구가 아마 좀 줄기는 했을 거예요 뭐 16조에서 18조까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만 조금 국내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진정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요인이라고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 반대 매매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제목을 적었는데 이 달만 지금 신저가가 여섯 번째예요 이게 사실 반대 매매가 나오고 조금 반등이라도 나와주고 행보하고 정리가 돼야 뭔가 괜찮아지는데 반대 매매 나가고 그다음 날 또 나가고 그다음 날 또 나가고 이런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면 저 이종생님께 뭐 몇 가지 요인으로 이 시장을 좁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드보이에 보면은 유지대 씨가 질문이 틀렸어요 왜 나한테 이 얘기하잖아요 한국 시장이 유독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크게 한번 제가 여쭤보자면 삼성을 위시로 한 반도체가 삐끗하면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닌가 이런 쪽 또 한 가지는 북쪽에서는 미사일을 자꾸 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국지적인 어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달리는 말의 채찍질을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나가고 연기금도 투자하고 이러면서 환율이 자꾸 올라가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다 해당이 되죠 다 해당이 됩니까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움직임 이것이 이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오늘 뭐 3나노 양산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율 문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오더컷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종 회장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3나노 발표를 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지난 오늘 동아일보에서 아마 기사를 잘못 낸 것 같아요 동아일보에서는 연기한다 내 운영으로 연기한다 오보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3나노 양산하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뉴스가 상당히 크게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삼성전자를 어떤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북한이 미사일 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우리가 북핵 문제 우리 북한 미사일 문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그래 쏴 이런 어떤 거였지만 지금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강경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들의 시각도 이 부분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역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일단은 치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아까 환율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290원, 1300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환차선이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가야죠 일단은 나가서 나중에 안정화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을 한 가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국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거 할까요? 네 반도체 얘기 자꾸 표정을 그렇게 하면 내가 아니 왜냐하면 각오를 해야죠 각오를 해야 듣고선 충격을 덜 받죠 지금 부려면 기마 자세를 하고 버틸 준비를 해야 미뤄도 안 넘어지죠 저도 조금 시간 되면은 아 네네네네 시간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요 반도체 얘기를 하는 김에 지금 달리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얘기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오늘은 아닌데 3일 전부터 나왔어요 신한금융시장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EPS 떨어진다고 2분기 어닝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리뷰 자료 나오면서 컨소년스 전망이 떨어지고 다음 달까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해 전체 실적에 이제 컨센을 발표하는데 이제 그게 만약 지금 우리가 PER 10배 PBR 1배 이게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EPS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현대차 전용권 노구창 세터장이 이제 컨센서스 한 7% 정도 낮췄더라고요 2분기 노구창 세터장님 좀 실망이야 이번에 왜? 왜냐하면 신한금토에서는 컨센 0.2%인가 떨어졌어요 예상을 잘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1일에 진짜 애널리스트 전문가라고 하시는 노구창 세터장님이 7%나 컨센을 낮췄다는 건 이건 약간 좀 서운한 면이 있죠 그리고 혼낼 건 혼내요죠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대만도 2% 떨어졌거든요 우리는 비슷해요 대만도 그렇게 탄탄했거든요 대만 증시가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부터 15%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올해 한 해 동안 15% 떨어졌어요 반도체 국가니까 그렇죠 반도체 국가니까 아주 그냥 박살 난 거고 그게 두 번째 다 같이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셀 어저께인가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파이어 래피드 인텔의 서버 그게 뒤로 지연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서버뿐이 없었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디렙익스 체인지가 아니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이름 까먹었어 반도체 조사기관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반도체 조사기관에서 모 조사기관에서 이번 전망치를 다 하향 조정했어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발표됐잖아요 마이너스 3.4%가 나왔습니다 놀라야죠 아니 들었으니까요 아 그래 알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2020년 11월 달부터인가 계속 플러스였거든요 그것도 20% 30% 플러스였는데 결국은 계속 영원한 상승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마이너스를 갔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도 굉장히 둔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을 뭘로 보냐 반도체 그냥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좋으면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바이 그게 아니면 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좀 강하게 오늘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반도체 때문일 수도 있고 반도체 이익 추정치 낮아지면 다른 거라고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탄탄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서버라는 수요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조차도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건 다른 섹서는 당연히 더 하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보면 또 이익 추정치가 달라지고 컨센서스가 달라지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PER 10배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그래서 오늘 반도체 탓을 좀 그렇다면 반도체 탓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국가니까 그리고 컨센서이 하향 조정됐다 여기까지는 오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삼성도 반성해야 돼요 다 반성해야 돼요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저도 반성합니다 잘 못합니다 삼성이 만약에 3나노 향상이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혹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3나노 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수요를 뽑아낼 수 있다고 얘기해주면 이러한 걱정 이러한 외국인들의 모습들이 어?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3나노만 잘되면 TSMC하고도 충분히 붙을 것만한 상황 아닙니까? 어... 근데 그게 작년에 삼성만 아마 파운드리 점유율이 떨어졌을걸요? 수요일이 안나오니까요 네 그걸 아는거죠 근데 3나노에서 수요일이 잘 나올 가능성이 어떤지를 아무도 지금 얘기는 안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거죠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조금 원래 이렇습니까? 기업은 다 얘기해요 우리 잘 나온다고 삼성전자 작년에 잘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수요일 안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찾아볼까요? 진짜? 파운드리 괜찮다고 수요일 괜찮다고 수요일 안나온다고 그랬어요 수요일이 안나오니까 지금 3나노를 못 들어가는거죠 양산을 못하는거죠 근데 양산한다고 봤대요 파운드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거고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미뤄졌죠 이렇게 5나노 3나노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3나노에서 꽉 막힌거죠 지금 상황에서 거기서 더 들어가서 수요일을 뽑아내야 이제 아 이게 기술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텐데 그게 지금 거기서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3나노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소식이나 이런건 현재는 없는 상태인거죠? 그렇죠 일단은 한다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언제는 안하고 얘기를 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만간 조만간 하겠다 그러니까는 내년 보통 이제 아까 동아일로 보니까 뭐 하반기도 안되고 내년에 가능할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올해 안에 일단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마지노선을 그어놓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참 뭐 여러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쳐있는 상황에 힘든 상황입니다 유 대표님 어떤 말씀 준비를 뭐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 위치인거 같아요 사실은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도 상승하고 나면 내일부터는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나서 한 번 더 진바닥을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아 지금요? 주식 비중 줄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오늘 상승했다라면 아 오늘 많이 상승한다라면 내일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진바닥을 한 번 확인하고 다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어떻게든 그냥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계속 희망해로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선물옵션을 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시장을 좀 바라본다라면 주식 쪽에서 좀 본다라면 어 뭐 그 양이 많든 적든 어쨌든 어제까지만 본다라면 약간 반대매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을 할 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전하고 다르게 뭐 사더라도 한 천억 내외 혹은 어떤 날 안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물량을 금융 투자자들이 좀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약성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가능성이 좀 일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선물 쪽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어 아침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든 매도가 들어오든 한 번 쿵 하고 들어온 다음에 오후장에 싹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빠져나간 게 아니라 제3의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손받김이요? 손받김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외국인들 외국인들끼리 혹은 기관의 기관들끼리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의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 좀 발생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끼리 강한 힘겨루기가 발생을 했었고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다가 막판에 외국인이 다 그걸 소화하면서 소화를 했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하고 투신 간의 힘겨루기가 발생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침에는 오전 정오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금융투자가 다 소화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불과 한 10분 정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이 10분 사이에 보면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7천원 계약에서 지금 플러스로 반전될 정도로 이 수량은 새로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걸 투신이 받아간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이게 새로운 세력일지 아니면 아침에 오전부터 내내 매도왔던 팀이 그냥 떠넘기기를 한 것인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도 손받김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게 여기서 밀리면 크게 밀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크게 안 밀린다라면 시장은 누군가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상승 혹은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 변곡이라는 것이고요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유 대표님 말씀을 그냥 개인 투자 입장에서 정리를 한 번만 하자면요 개인들은 예전에는 사실 떨어지면 어? 많이 떨어졌네? 싸네? 하고서는 덤비는 추세가 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힘이 많이 약해지다가 오히려 반대 매매로 좀 악성 매물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고 이 개미들은 요즘에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서로 뷰가 다른 큰 세력들이 어? 나는 이거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옵션 쪽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콜옵션을 많이 매수했어요 150억 정도를 한 세력이 근데 월요일에 시장 반등을 못 줄이다 보니까 오늘처럼 반등을 못 줄이다 보니까 대거 손절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저께 그저께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푸드옵션을 계속 모아가시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그렇죠. 오늘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80억 정도 푸드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별로 보시면 푸드옵션은 누적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지금 바닥이라고 논할 수는 혹시 이게 지금 그래프가 보여질 수 있는 그래프인 건가요? 화면에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파란색인데 잠시만요 푸드옵션을 보시면 많이 올라갔네요 이쪽으로 보시면 많이 올라가죠 아니 그러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올라가는 쪽에 베팅이 시작이 됐다는 느낌인데 개인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단기 바닥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지하 1층에 지하 10층이 있을 수 있고 지하 10층에 더 깊은 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권역에 놓여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제께도 한번 그런 걸 대응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일단은 지금 겁을 먹기보다는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좀 낙폭가대 종목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2450포인트 정도까지는 자율반등 권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가대 종목을 접근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원래 오늘 올라갔을 때 얘기인데 2450포인트 올라왔다가 좀 눌린다라면 그때는 2분기 실적주를 접근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낙폭가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내일 당장 매사하자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흐름을 좀 주 후반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한번 잡아보실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표님이 생각하기에 바닥이라는 느낌이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하 1층에 들어갔을 때 지하 10층이 있는지 몰랐던 것뿐이지 지하 10층은 이미 존재했던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언젠가 분명한 바닥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유대표님이 생각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 좀 유익 있게 봤으면 조금은 그래도 바닥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좀 주요 지표나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선물 쪽에서 파생 쪽에서 약간 서로 간의 힘겨루기에 발생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밀릴지언정 시장이 확 내일도 밀릴 수 있잖아요 내일 밀리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을 매수하면서도 시장이 밀린다 그럼 외국인들이 수익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결제약점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다 라고 합니다 미결제약정이 안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이든 혹은 다른 쪽이든 대량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데 시장이 안 오르고 있다 그럼 굳이 시장을 올리면서 수익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 가슴 높고 또 반대로 시장이 오르는데 대량의 선물 매수나 이런 게 결국에 선물 매수 쪽에서 어느 쪽에 한 번 더 들어와주냐가 결국에는 그것이 바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물 매수 숫자를 조금 눈여겨보면 최소한 8천 계약 이상 8천 계약 이상의 선물 매수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셔서 지금도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푸드옵션을 저렇게 개인이 매수했다 이거는 일반 초보자분들일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일반 초보자분이 저거 하셨으면 폐가망진하거나 대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신 분일 테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전문가 분이시니까 그럴 것 같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크게 두 종류로 지금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면 더 이상 살 돈도 없고 물려있는 상황도 너무 커서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이제 어디가 바닥이야 왜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언젠간 끝이고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조금 안전투자하시는 분들은 나 그 현금 이만큼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어디로 집어넣어야 되지 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각자의 서로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나 생각은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남이 안 될 때 박수치거나 웃으시는 거는 좀 그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기경 씨님 일단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침체된다 우리가 이제 저성장 고물가 이게 지금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침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화두였는데 이제 침체다라는 걸 거의 확정적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경기 침체될 확률이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확률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경기가 침체될 확률은 한 40%에서 50% 가능하다 지금 이제 그런 정도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러한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좀 괜찮다라는 어떤 신호,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그 미식 이번 주에 아마 소비자 심리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미시간 대에서 그 확정치가 발표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대지수 뭐 이런 거 소비자 기대지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소비 기대지수가 높으면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시장에서 상당히 안 좋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뭐 그런 하나의 어떤 지표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마는 유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가 침체되면 유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대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100달러 이하로 내려오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우리나라도 최근에 무역격차 엄청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유가가 떨어지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아다니는 돌아서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좀 나타나야 그래도 조금 안정화되고 진정됐다 이게 좀 옆으로 좀 빠지지는 않고 그래도 횡분은 좀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미터는 이제 오늘인가요? 파월 의장 얘기하죠? 오늘 밤부터 오늘 내일입니다 23일, 24일 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 또 연준 의원들이 어떤 뉘앙스를 얘기를 하는지 과거에 이제 우리가 9월달까지 75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만 또 나오지만 않는다면 또 지표가 또 긍정적으로 좀 나와준다면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세 분께 공의 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냥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답변하실 거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저한테 돈을 벌게 해준 유일한 전문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산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이라는 굉장히 존경하는 이코노미스트신데 미국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각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오르고 뭐 밀 뭐 곡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는 거는 전 세계 공이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에 주택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30% 이상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집값이 꺾이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세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의견을 내셨거든요 집값이 엔플레이션을 꺾어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유럽과는 다른 미국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유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미국만 주택 때문에 물가가 꺾이지 않아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세계가 아니라 미국의 일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래도 금리를 올린다면 지금처럼 전 세계가 반응을 할까요? 미국이 주택가격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가지수에 30%를 차지한다고 해도 결국엔 집값 자체가 가격이 둔화되거나 소폭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리로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미 모기지 금리가 6% 초중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것이 갑자기 20%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해서 금리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로 최악의 경우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미국 모기지 금리는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할 수는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더 올린다? 그것만 잡기 위해? 그거는 조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지 않을까? 미국 주택시장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 세계와 어느 정도는 계속 연동을 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보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이건 너무 앞서간 얘기도 있겠지만 블랙스완? 일시적이면 블랙스완이 발생한다라면 일본의 엔화 붕괴가 현실화된다라면 이건 진짜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갈라파고스라고 해서 전 세계는 일본 엔화를 걱정하고 있는데 막상 일본 은행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한 20년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어느 순간 티핑포인트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엔화를 계속 예의주시하시는 게 더 일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것보다는 단기간에는 이것에 엔화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 씨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일단은 미국도 유가가 상당히 좀 집값도 있지만 어차피 유가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가고 해서 유가를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유도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집값이 좀 꺾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가 있고 단순히 이제 자기 미국의 어떤 흐름 물론 자극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미국 혼자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끌어올리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FOMC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이런 신흥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진 어려워진 그런 국면이 나타난 적이 한 번 있었다라고 1994년이고요 3년 뒤에 아예 F가 왔죠 어쨌든 그런 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죽는 거거든요 주변 국가가 죽으면 결국 부메랑으로도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금리 인상을 좀 늦추거나 연기하거나 아마 이제 그런 어떤 포지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굳이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올린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지껏 이 몇 년간을 보면 지 혼자만 살려고 그런다는 생각도 종종 들어서요 미국이 아까 그 이야기 집값 잡는다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은 지금 집값을 잡고 싶어 한다고 금리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카드는 MBS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MBS 차권을 이용할 거다 내년도 되면 이제 큐티하는데 MBS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길기 때문에 롤업으로 못 시켜요 그거 줄이려면 시장에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MBS 금리 급등하는 거예요 급등하겠죠 지금 모기지 금리가 10년물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유는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MBS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준 입으로 우리 큐티할 건데 1년에 950억 불이었나요? 1년에 950억 불 팔 건데 한 달에 한 달에 950억 불 할 건데 국채가 600억 불 그다음에 MBS가 350억 불인데 이건 MBS 계산해 보니까 어? 만기 도래하는 거 계산해 보니까 내년 정도 되면 이거 만기가 길어서 시장에 팔 수밖에 없네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 이거 미국만의 문제인데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 가지고 미국만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냐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물건을 팝니까? 미국한테? 그렇죠 채찍 효과 미국이 소비가 1% 감소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5% 10%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참 어렵다라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한 면도 있고 기축통화국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유 대표님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우리 숙제 남이 준비가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유 대표님 그리고 이종일 차장님 오늘 하루도 어려운 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아까 찾았어 파운드리 파운드리? 나는 그냥 얘기하지 않잖아 아 파운드리 어떻게 됐어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 삼성이 수요일이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잘 나온다고 얘기했다니까 삼성은 5나노대요? 아 7나노대인가요? 다 그냥 기사만 듣고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자기 입으로는 잘 나온다고 하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PD님 이것만 좀 잡아주세요 1분기 DS 사업부 이게 반도체 사업부예요 반도체 사업부인데 이게 만약에 거짓말을 쓰면 이건 삼성 반성에 크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본인이 제일 잘한 수요일이 나오는지 안 나오지는 그러니까 기사로도 몰라요 근데 수요일이 잘 나온다고 했다며 그건 추정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말로는 잘 나온다고 했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요 여기 자 1분기 1분기 이거는 1분기 실정 나온 거 팩트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DS 사업부 딴 거 메모리, DRM, 랜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파운드리 사업부 공급 이슈 등 우려 불구 및 응용처 수요 견제했으며 그러니까 공급 이슈 있었지만 사용하는데 수요가 좋았다 오더컨이건 뭐고 이런 얘기 있는데 아니다 1분기에 수요 많았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심나물 비슷해 선당 공정 1나노대 그러니까 심나노 안쪽 선당 공정 공급 확대 및 수요일 안정세 진입 이거 봐 여기 했잖아 안정세가 몇 퍼센트라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아니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만약에 15% 나와 근데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지 아니 이게 사업 비밀인데 아니 그러면 그러면 우리 그 허준 형님은 나 출연일 얼마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아니 그건 아니죠 똑같은 거야 이거 아니 아니야 그건 달라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에 80% 전후까지 수요일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80% 전후까지 나온다고?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TSMC에서 발표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TSMC의 수요일은 80% 전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지 난 출연일은 천만 원 밑으로 받아 뭐 이 정도 에이 에이 비약이 좀 심하다 더 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근거 있는 정도의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의 의무 아닌가 뭐 근데 이게 나아졌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는 몇 퍼센트 이거를 내가 삼성전자 직원도 아니고 몰라 그러니까 아니 조금은 사람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 임신했을 때 물론 성별을 알려주는 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몇 개월 이상이 되면 뭐가 보이네요 몇 개월 이상이 되면 슬쩍 얘기해요 아이고 아이가 뭐 저렇게 어쩜 저렇게 손이 예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거는 슬쩍 해요 손이 예쁜 아니 그러면 딸아이 같은 예쁘다라는 표현이니까 딸아이 같은 느낌으로 뇌성도 얼마나 예쁜데 아유 그거 뭐 주식 같은 거 도박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어요? 저 손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소리야 농담이고 아니 어찌 됐든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투자자들이 수백만 명의 삼성을 투자하고 반도체 쪽까지 다 더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은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정보 공개나 이런 얘기들을 조금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런 게 좀 삼성전자에게 좀 바라는 점이 아닐까 많은 분들께서 그렇습니다 자 얘기하시죠 오늘은 이제부터 사실 제가 계속 시장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우리 허준씨가 맨날 혼내고 그래서 좋은 얘기가 좋았습니까? 좋은 얘기도 안 가요 좋은 얘기도 갖고 오면 맨날 시청자가 너 희망 고문하냐? 이러면서 혼내고 난 그래도 희망이 고문당하더라도 희망이 좋아 아유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좀 하자는 의미에서 좋아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장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결국은 뭐 안 좋아졌다가도 올라올 건데 그러면 올라올 때 뭐가 올라올 거냐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주식 좀 떨어졌다고 주식 시장 이제 다 손 털고 나갈 거 아니면 계속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가 올라가는지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뭘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중요한 힌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니 뭐 공부하라 그러니까 표정은 아주 그냥 아니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저는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면 아 그래요? 턱을 괴고 집중하고 있는 한 군데만 응시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이거는 제가 이건 꼭 한번 아 이거 어디 가야 되지? 하나투자증권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제목이 이거예요 시장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지표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좋네요 아까 뭐 물어봤잖아요 유창희 대표한테 반등할 때 어떤 걸 보면 반등의 신호를 알 수 있을 것 같냐 너무 좋죠 이거는 그거예요 업종별로 어떤 지표를 보면 이 업종이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종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누구야? 김수현 애널리스트 이 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금 시장이 밀려버렸는데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을 체크해야 된다 얘들이 실적이 업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업종별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재업종 왜 첫 번째로 소재업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몇 가지를 코너를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좋을 것 같은 거? 좋다는 게 아니지만 내가 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순서를 위에 놓지 않는가요? 할 말이 많은 거를 보통 위에 놓죠 할 말이 많다는 건 한마디로 좀 좋게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뇌피셜로는 그런 행간을 읽었습니다 왜 화학과 정유가? 제일 먼저 보통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쳐다도 보지도 않는 업종이었거든요 보통 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성장주들 많이 얘기하고 게임주 아니면 반도체 배터리 화학주 정유주는 화학주 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이제 화학주들 막 박살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럼 화학주는 업황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보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가격이 중요하다 그리고 화학과 정유는 마진이 중요하다 이쪽은 스프레드로 먹고 사는 쪽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정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에틸린이나 이런 걸 파는데 마진을 얼마 더 붙여서 파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요는 거의 꾸준하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아주 막 폭발적으로 늘거나 줄지 않는 시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프레드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요 뭐 제품별로 스프레드를 막 이렇게 얘기해놓기도 해요 근데 그건 뭐 에틸린 스프레드 뭐 벤젠 스프레드 부타디엔 스프레드 이런 거 다 어렵잖아요 뭐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도 어렵고 다 보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런데 몇몇 보고서에서는 이제 통합 스프레드라고 전체적인 화학 제품 스프레드를 통합해가지고 평균 내에서 한 스프레드를 하는 그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되고 이게 보시면 표를 하나씩 좀 보여주셔야 돼요 PD님 여기 이건 화학인데요 에틸린 스프레드랑 롯데케미칼 주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스프레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수요는 한정적인데 유가가 너무 올라가버리니까 스프레드가 줄어든 거예요 스프레드가 이 까만색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럼 주가가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스프레드가 굉장히 바닥에 있다 그럼 유가가 떨어지면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질 수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국제 유가니까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120불에서 130불 140불 간다라고 보면 스프레드는 좀 떨어질 거고 다시 100불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스프레드는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러면 화학주 주가는 좋아질 거다 그리고 정유는 뭐냐 정유의 스프레드는 정제마진입니다 정제마진 이거 보시면 정유화학이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주가랑 스프레드랑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좀 격차는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 정제마진 보면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기 와 있습니다 물론 정제마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HMM HMM이 지금 운임이 운임이 굉장히 높은데도 주가는 많이 못 올라왔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정제마진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 유가가 다시 올라올 거냐 이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철강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로 롤마진 이것도 스프레드예요 이 시클리컬은 다 스프레드 그런데 지금 이 롤마진이 떨어지고 있다 한 차례 작년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철강 투자하시는 분들은 롤마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조선 조선은 조금 달라져요 조선은 여기 보면 조선은 가격이나 스프레드가 아니고 수주의 증감입니다 수주가 늘어나는 게 안 늘어요 어? 근데요 지금 수주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왜 이래요? 그렇죠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저가 수주 때문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컨테이너 수주 보면 작년에 급증했죠? 근데 주가는 그대로였습니다 탱커선 수주 볼까요? 탱커선도 작년에 조금 많이 늘진 않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가는 그대로였고 그런데 지금 LNG 오늘도 삼성중공업이 14척 수주했다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크게 반응 크게 반응 안 하고 있는데 이유는 원자재 가격 때문이에요 아 후판 가격 같은 후판 가격이 계속 급등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후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조선주들이 수주에 반응하는 것보다 후판 가격이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2천억대 LNG선 막 이런 게 2천억대 수주되고 있는데 약간 간단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후판 가격에 비하면 이거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후판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어? 이거는 신조성과나 보면 이익이 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주는 어느 정도 차 있고 원래 논리로는 수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후판 가격에 따라서 후판 가격이 떨어지면 조선주가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조선주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저기 후판 가격입니다 후판 가격이 아닙니다 쿠판 죄송합니다 쿠팡은 가격을 올렸어요 월 그거를 전 뭐 그래도 항상 써야 돼요 저희 와이프는 끊었습니다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날 새벽에 받아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마 다시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후판입니다 후판 철강 여령 가격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송입니다 운송은 운송도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운임 해상 운임 운송은 운임이 올라가면 당연히 오르는 거고 운임이 떨어지면 실적은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최근에 페노션이라든지 HMM 보면 BDI 지수가 BDI 지수랑 페노션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갑니다 HMM은 조금 아까 그거 아까 격차가 많이 벌어졌던 건 뭐예요 정제마진 정유업종이랑 좀 비슷하게 하는데 밑에 그림입니다 HMM은 여기 보시면 운임이 엄청 급등했는데 들어올랐어요 좀 빠졌죠 여기도 이유가 있죠 전환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HMM은 전환사체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얽혀 있어서 못 갔는데 그리고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고점론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렇죠 고점론이 나오지 않은 실적에 대한 고점론이 나오지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사실 그래도 이게 평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MM의 주가를 보면 그 운임 지수를 거의 먼저 선반영한 느낌으로 움직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완전 스마트하게 반영은 못한 것 같아요 운임은 여기 있는데 그때보다 3배 높았는데 주가는 그걸 지금 반영한 걸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자본제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중요하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주 그 다음에 미분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비자인 의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 그런데 이건 사실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브랜드가 뜰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제가 계속 여러 번 의류에서 이야기하는 게 필라 같은 거 필라는 4년 전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중학생들이 어글리 뭐였죠 어글부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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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글리 운동화라고 어글리박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 나한테 아니 아니 화낸 거 아니고 어글리박이라니 모르겠으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어글리박은 저 아니죠 어글리박은 나 겨냥한 거 아니죠 그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외모가 지금 물이 올랐는데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엄청 잘 나갔다가 중국에서도 사실 필라를 나이키 아디사스 다음으로 젖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락해버린 왜냐하면 유지가 안되니까 그런데 진짜 거의 모든 의류 브랜드들이나 스포츠 브랜드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좀 투자하기가 좋고 어 마지막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 있는데 반도체만 한번 좀 보면 장기적으로는 물량 Q 단기적으로는 가격 야 그걸 모르겠다는 거지 이거를 굳이 모르겠다라는 거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네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매월 고정거래 가격 이런 거에 반응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캐펙스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쭉 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에 관해서는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써놨는데 전체적인 업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제가 책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마법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싹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업종별로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싹 다 업종을 싹 다 정리해놨거든요 사진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선물로 막 퍼줄 거니까 사진 마세요 제가 박지영 시장 책을 다 퍼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성토하시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리를 굉장히 잘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 책 안 사셔도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이 정말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정말 주식 시장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는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PER이 뭔지 아세요 PBR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제가 쉽게 적어놨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PBR PER 이런 것들 EPS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누가 뭐라고 왔냐면 그것만 알아서는 시장을 예견할 수 없다라고 해요 2부 예입이 딱 그래서 막 또 그 다음 단계를 또 해요 그러면 그거는 지표일 뿐이고 그렇다면 이 회사를 직접 뭐 가서 뭐 담박 얘기도 나왔다가 막 이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제가 진짜 3%를 4년 2018년부터였나요 9, 0, 1, 2 4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정답은 정답은 여유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이 와 지금 안 좋은데 라고 할 때 들어오시고 와 좋은데 라고 할 때 나가시면 아무것도 몰라도 도벌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지금 함께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오늘 아마 3시 반에 하는 클로징맨 라이브 역사상 가장 시청자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나중에 가서는 야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라는 말 나올 때까지 즐겁게 3%를 그리고 이 클로징맨 라이브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3시 반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